뭐야, 이거 세윤이 형 거 아니잖아. 뭐야? 데프콘. 뭐야? 여기 형랑 데프콘이라고 소리가 돼. 데프콘이라고 소리가 돼. 어쩐지. 이거 안 돼. 야, 나가, 나가. 이거 안 돼, 말도 안 돼. 데프콘이 형 얼마나 말랐는데. 데프콘이 형 아기야, 아기. 데프콘이 형 거 신생아야, 나한테 비하면. 몸무게 비슷한 분이 시뮬레이션 했어요. 아니야, 아니야. 허신적지. 내가 이 얘기 아니야. 내가 만일 못 봤어 봐. 이거 눈 속이 말라고 그랬잖아, 데프콘. 자, 그러면 진행팀 들어와서 지푸 한번 올려줘 볼게요. 에? 어? 에? 어? 에? 어? 아니, 가능하지. 죽여, 죽여. 이 사람 죽여. 이 사람, 왜 진행팀 이 사람밖에 없어? 연예인들아, 진행팀보다 웃겨야 된다. 왜 이러는 거야, 정말. 어? 진행팀들이 훨씬 더 웃겨. 개 뻘붙해서 계속 이 사람만 들어와. 아니. 해봐, 해봐. 왜 일을 이렇게 혼자 하는 거야? 일을 나눠서 해야지. 아니. 우와, 우와. 장난 아니야. 아니. 우와, 우와. 우와, 우와. 장난 아니야. 여기서, 여기서. 우와, 진짜 장난 아니야. 이거, 많이 치는다, 너. 너무 잘 표현 수치했어. 나 올해 40이에요. 이거 이제 안 먹으면 안 될까? 이거 이제 안 먹으면 안 될까? 안 돼. 이제 다 질. 오, 오, 오. 여기서, 여기서 따라한다. 여기서 안 돼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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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? 돼? 육수아 잡았어! 근데! 내가 잔인의 흑백이 잡는 것 같아! 내가 흑백이 잡는 것 같아! 너무 뒷댕이 나네! 우와! 내려가 바로! 아니, 안 되잖아! 이거 왜 안 되잖아! 과스 채우는 거야, 과스 채우는 거! 아니, 짓밥! 아니, 짓밥! 야, 시끄러워! 야, 시끄러워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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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한 번만 더 해야 돼! 한 번만 더 해야 돼!